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8년 10월에 출고된 2019년식 기아 더 뉴 카니발 9인승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44,000km 블랙색상 차량이구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신형 번호판 이쁘게 장착을 해놨고 4관계등 장착되어 있구요 후면 앞좌석 운전석 전동시트 장착되어 있고 뒷좌석 크루즈컨트롤 장착 44,788km 운전석 조수석 다 열선 시트 통풍시트 장착되어 있구요 열선 핸들 기능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하이패스 룸밀러 트렁크 블랙박스 2채널로 장착되어 있구요 뒷좌석 열선 시트도 장착되어 있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룸 크롬휠 로 되어 있고 휠타이어 상태는 다 양호해 보이네요 성능기록부 보시면 단순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판매금액은 269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쇼 감사합니다